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찢기지! 찢기지 시장에 가봤어요 와 외국인들 많아 이것이 바로 동묘같네 동묘같아 망원시장 갔네 나는 진짜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닐 거야 이런 건 다 속임수야 찾아왔어 후카이반냐 찾아왔어 좋았어 런치 메뉴가 조금 더 샀어요 런치 메뉴가 조금 더 샀어요 런치 메뉴가 조금 더 샀어요 실례지만 이 런치 메뉴는 어때요? 런치 메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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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같이 먹을때 먹을때 런치 메뉴는요 아, 토로는 없나요? 네, 아, 잘못입니다 디자인은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아, 남아비루는 없나요? 일본어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우니토로돈 진짜 맛있습니다 오니요니요 우리 또 먹고 싶어요 김밥 맛있네 진짜 말도 안되게 진짜 맛있었어요 이기는데? 아유, 많이 드시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와... 아유, 탕맛이네 진짜, 이거 먹는 내내 진짜, 정말 행복했어 아유, 진짜 맛있다 잘 선택했어 아유, 진짜 맛있다 아 볶는거 봐 아 진짜 또 먹으러 가고 싶어 아 맛있어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여기는 마루타게타마고라고 하는 곳인데요 계란말이 전문점인데 와 진짜 맛있더라 정말 달콤하고 집에서 하루를 녹아요 이것도 하나의 베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았었는데 제가 마지막 한 개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에 100엔인데 와 진짜 맛있네요 대박이다 아까도 보니까 3시 반에 마감한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 파는 걸 보니까 망원시장같이 그렇게 뭐 모치도 팔고 오호 저것도 다네 킹크랩이 킹크랩이 43만원 왜 비싸기도 하고 이번 치킨지시장은 여기까지 치킨지시장은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강추 결정 4 3 4 감사합니다.